자 그럼 오늘 진도는 다 나갔습니까? 선생님 그럼 점심시간인데 일찍 밥 먹게 보내주시면 안 돼요? 무슨 소리야 시간 남았는데 다음 진도는 알아야지 책 봐 죄송해요 늦잠 자서 늦었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음부터는 지각하면 안 된다 힘든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 선생님이 도와줄게 알았지? 이제 너네도 3학년이니까 슬슬 입시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입시 관련 자료들이니까 전부 한 번씩 읽어보고 희망하는 대학 적어서 내면 선생님이 한 명씩 상담해줄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들 수고했고 남은 시간 좀 쉬어라 어 얘들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아 어색하네 애들이랑 언제 친해지지? 선생님 저는 여행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제가 될 수 있을까요? 근데 높이는 키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어울리기도 하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남은 시간은 영상 틀어줄 테니까 볼 사람은 봐라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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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